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만약 역가락처럼 늘어나고 접히고 비틀린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원래 크기의 1.5배까지 늘어나고 자유롭게 변형까지 가능한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준성 기자입니다. 손바닥 표시를 누르자 평평하던 화면이 볼록 솟아오릅니다. 이내 화면은 회전식 손잡이로 바뀌고 다이얼 돌리듯 원을 그리니 라디오가 켜집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 또 다른 버튼이 화면에서 튀어나옵니다. 잡아 늘리거나 돌출시켜 3차원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트레쳐블입니다. 기존의 폴더블이나 롤러블보다 한 단계 높은 기술로 평가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를 1.5배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만 회 이상 반복해 잡아당겨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수 실리콘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활용해 유연성을 크게 높인 얇고 가벼운데다 불규칙한 굴곡면에도 붙일 수 있어 패션이나 웨어러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실제 올해 서울 패션위크에선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옷과 가방이 등장했습니다. 모델의 걸음에 맞춰 옷 안에 화면이 흔들리고 모델이 가방을 움켜쥐자 영상이 구겨집니다. 실제 적용된 제품이 공개되면서 상용화도 한 발 더 가까워진 상황. 단순히 보는 대상이었던 디스플레이가 붙였다 뗐다 입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이준성입니다. 이준성입니다.